어? 어깨지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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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얼마짜리 가버리는 중이야 형 지금은요? 네 좋아요 네 90년 전에 가수 같아요 90년 전에 가세요? 네 누가 왔어 누가 왔어? 준 그렇게 외로우면 내가 같이 살아줄까? 야 뭔 소리 이니 얘 준아 외로울 때마다 나이프다 난 있잖아 널 위해서 언제든지 희생할 준비가 되어있어 에이 야 니들 진짜 친구 맞냐? 하준이 고민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아냐 준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무슨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 오 치아 치아 일어 다시